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면 학교 시험 문제 나오면 애들 많이 틀려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는데 그걸 생각은 안해요. A부터 C까지의 길이는 일단 구해야 되는데 자, 적은 각으로 같은 거죠? 밑각으로 같은 거죠? 그럼 얘 이든변 생각형 나오죠? 그럼 여기 몇 센치? 6cm! 6cm죠? 됐어요? 밑변을 선우야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지. 얘를 밑변으로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어디가 높이야? 얘가 높이지? 4cm가 높이지. 6, 4, 2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2가 높은 거죠. 형님 이해가 가니? 네.